안녕하세요 한글정쌤 단어공부 시간입니다.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할 단어는 이중모음 외와 외단어입니다. 먼저 그림을 보고 이름을 말해 본 다음에 저를 따라서 같이 발음해 보시기 바랍니다. 외, 외 돼지, 돼지 횟, 불 상쾌하다 상쾌하다 괴짝 괴짝 괴, 도 괴, 도 돼, 지, 고, 기 돼지고기 괴, 방, 꾼 괴, 방, 꾼 괴, 방, 꾼 왠, 일 괴, 매, 다 괴, 매, 다 이번에는 한글을 보고 먼저 읽어본 다음에 그림과 영어를 보면서 저를 따라 같이 발음해 보시기 바랍니다. 외, 외 외, 외 괴, 두 돼, 지, 고, 기 돼, 지, 고, 기 돼지고기 괴, 도 괴, 도 괴, 도 괴, 도 괴, 도 괴, 짝 괴, 짝 돼지 회방꾼 회방꾼 꾀메다 상쾌하다 회불 회불 웬일 웬일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이중모음 왜와 왜 단어를 공부하였습니다. 열심히 하세요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